잉혀맨 로블럭스 자 오늘 여러분들 단미호님이 오늘 시청자 한 분에 데리고 오셨는데 네 이분이 입양하세요 건축을 되게 잘한다고 해요 사실인가요? 제가 갔다 와봤거든요 네 자 제가 본 사람 중에 탑 1위에요 1위 1위 건축왕 건축왕? 오오 왕! 황제 폐하! 제우스! 이건 도드님인데 아 도드님 도드님 안녕하세요 자 그럼 바로 보러 가볼까용 리아야 어때 오늘 기대돼? 기대돼용 저는 다 봤기 때문에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크리스마스 엘프 왕국이라고 써있는데 뭐야 도대체 우와 뭐야?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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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약간 크리스마스 약간 그런 느낌인가 봐 눈인가 봐 펭귄들도 있고 오오 앞에 이런 건 어떻게 받는 거지?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거 봐봐 크리스마스 캐릭터가 있는데 산타클로스가? 오 오오 대단합니다 다미온이 왔다 가심 오 이거 진짜 너무 잘 지웠다 이거 주황에 있는 거 진짜 우와 어떻게 이렇게 지웠지? 와 여기가 영화관 거긴가봐 매펠쇼 오오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고 와 이거 진짜 잘 지우셨다 응?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게 또 올라가는 게 있어? 어딨어 아 여기도 있네 여기가 설마 그건가? 썰매 타는 곳 아냐 여기? 달려라 크리스마스 썰매 대모음이래요 오오 오오 약간 겨울대 지으셨나보다 야 잘 지으셨네 저기 안에 뭐가 있는 거 같은데? 오 그러게 이 안에 뭐가 있는 거 같은데 살짝 들어가볼까요? 비밀 문서가 있는 건가? 재료 성질은 꽝으로 하겠습니다 아 여기 그건가봐 도박하는 곳인가? 그.. 그런 거 봐요 이렇게 쏴가지고 이렇게 어 이렇게 딱 위에 올라가면은? 랜덤 재온 내려 이런 식으로 주는 거네 아이템을 주는 거네 떨어지는 위치에서 오오 와 이거 컨텐츠 좋다 나중에 한 번 써봐야겠다 이거 좋다 와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진짜 괜찮다 아이디어 좋네요 나중에 영상 컨텐츠로 쓰겠습니다 하하 자 위로 올라가볼까요? 네 이야 진짜 잘 지으셨다 엘프 왕국행 열차가 있는데? 열차아? 우와 열차가 진짜 있는 것처럼 어 뭐야 저거? 기.. 열차가 있어? 진짜 이 안에? 오? 어 이게 이게 열차네 지금 여기 와 우와 와 여기 진짜 열차처럼 어 앞이 뚫려있어 오 이게 가능해요? 가능해 이게? 방송 한 번 해봐 리아 여기서 어 방송 한 번 해주실까요? 아이쿠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아 오늘 부산행으로 가야겠다 음 부산에서 승객 여러분 승객 여러분 승객 여러분 안바방송 드리겠습니다 하하하하 중요한 시간은 부산 여기다가 부산으로 도착할 예정이오니 좀비들에게 물려서 감염되시길 바랍니다 하하하하하하 우와 이 열차이랑 똑같이 맞는 것 봐 앞부분 대당합니다 진짜 대당한 것 같아요 아이쿠 가자 올라가자 우와 야 이거 뭐야 핫도그 좀 사주자 핫도그 좀 사주고 와 핫도그 주세요 핫도그 오 야 이거 뭐야 마녀상점이래 마녀상점 아니 집안에 집이 있는데요 우와 아주 오래전 신문 이렇게 디테일하게 마녀 업그레이드 가능하고 헬리콥터 와 대단하다 진짜 우와 여기 앉아볼까 앉으니까 분위기가 확사네 문 대다 드릴게요 우와 진짜 아득하다 마녀 업그레이드 하러 왔습니다 마녀 업그레이드요? 예 마녀 말고 얼굴을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잘생겼는데 거짓말쟁이 와 여기 배추농사를 하고 있어 배추농사 와 대단하다 와 이거 진짜 쩐다 창고다 창고 와 창고 여기서 집이구 와 이거 아늑하게 요리도 할 수 있고 와 진짜 대단하다 이 사람 하나하나 이게 입양하세요에서 있는 정말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되게끔 다른 로블록스 서버 온 것 같아요 진짜 고시원 엘프킹덤 와 고시원이래요 여기 우편함 2층도 있어? 계단도 만들었어? 중단방 너무 커서 이거 오늘 다 구경할 수 있겠어 이거 큰방 와 이 사람 칭찬 한번 합시다 너무 잘 지으셨어요 야 야 정말 대단합니다 야 이게 이제 끝인가? 그치 끝인거 같지 새로운 마을을 네 다음 곳을 구경하러 갈까요? 네 와 여기는 약간 인어공주가 살만한 그런 물속에 있는 집 같아요 한번 가볼게요 우와 뭐야 앞에 벌써 입구부터가 아 저렇게 생긴 인어공주는 처음 봐 무시해 무시해 못생긴 애란다 우와 이거 보세요 우와 우와 이야 대단하다 진짜 성 같아 우와 디테일 우와 건축제국이라고 하네요 와 뭐 이렇게 메모되있고 이야 들어가볼게요 와 분위기 살아요 지금 진짜 제국 같아요 이게 입양하수가 맞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우와 저거 보세요 야 여기가 원래 딱 왕들이 앉아있는 그 위치를 만들건가봐 니 여왕님 저는 아무래도 아 역시 리아 왕님께서 웃기기 때문에 80만에 찍은거죠 정답이 도다 다음 왕은 니가 하도록 해라 자 저 못생 이녀석을 사용시키도록 해라 야거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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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아 야 진짜 멋있다 와 위에 조명 봐봐 어떻게 만든거야 와 이런 하나하나 디테일이 느낌을 살리는거 같습니다 인원공주 아직도 있나? 없지? 응 갔네 갔네 드디어 갔네 드디어 갔네 하하하하 우와 야 와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의자 의자 의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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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 돼? 어 왔어 왔어 비밀공원 왔어 우와 여기 길이 되게 로맨틱해요 여러분들 로맨틱한 길이 열리고 있구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şu 뭐야 오? 이야 jangan 제국위에는 야경 야경이 정말 예쁜 도시가있어 여민아 정말 여기 우와 이런 데서 살고싶다 자기야 뭐 니가 왜 내 여자친구 ㄱ 자 누구세요 어? 나 너 여자친구잖아 자키야 일로 와봐 레스토럼 가서 오늘 그럼 만두 썰자 야 만두는 왜 썰까 레스토럼에서 먹는거야 원래 여기 갈비만두랑 새우만두 부탁드려요 와 근데 진짜 너무 잘 지었다 우와 화장실 봐봐 디테일함 진짜 있을 것 같잖아 실제로 관계자회 출입금지에서 와 요리할 수 있는 요리공간도 있고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진짜 너무 예쁘네요 하나하나 디테일이 놀랄 따로입니다 귀신의 집 와 이게 요리공원도 있어 귀신의 집도 있고 자이로드롭 와 이상하다 바이킹 어드벤처래 바이킹 어드벤처? 바이킹 탈 수 있는거에요? 아니 바이킹을 더 짓긴 하셨는데 여기다 만드실건가봐요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너무 놀라워서 할말을 잃었네요 여긴 뭐지? 아 이렇게 판매하는 곳이구네 놀이공원 약간 트레이드마크 파는 곳이구나 와 콘서트장이야 노래 한 곡 뽑겠습니다 자 오늘 저를 바로 와주신 많은 관객분들 감사합니다 아 볼까 몇명이 왔는지 한 명? 아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노재민아 갈래 환불좀요 아 저기요 아직 노래 안불렀어요 야 들 저 젊은이가 좀 부르는구만 불러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 기대하고 있을게 와 이 사람 뭐야 와주 오늘 와주신 괴물한분과 괴물 두분 감사하고 노래 부르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띵메랄 안녕 오 이 숲을 가볼까요 공원인가봐요 와 공원이다 우와 와 놀랍다 여기서 사진 한번 찍자 우리 왔으니까 오늘 이연감하고 찍자 주문이 괜찮겠어? 어 뭐야? 이연감님하고 한번 찍자 네 하나 둘 셋 찰칵 아이고 아이고 찰칵 얼굴이 사네 얼굴이 사라 역시 젊은 사람이 카메라를 들어야 돼 아하하하 와 진짜 붉게 너무 많네요 여기 위에꺼 보세요 위에꺼 위에꺼? 오오 여기 위에 핑균 핑균 오 진짜 귀엽다 공원이고 여기도 또 이렇게 만원경으로 볼수도 있고 앉아서 사진도 찍는거네 네 둘이 한번 사진 찍어줄게요 할머니랑 우리 자 미효짱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둘이 찍으니까 내가 나중에 늙으면 저렇게 변한다 전우스샷을 찍는거 같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무슨 소리야 정답이야 얼마 이거는 백만장자의 그 집이죠 이건 나도 못본집 여기 들어가볼까 바메아제국 대표 조각상 어 여기 이게 트레드마크구나 따라오라는거 같은데 올라가볼까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거야 아니네 여기는 뭐야 scp 라운드 scp 아 여기 scp 999다 슬라임 scp도 있네 아 여기가 격리실이구나 공주들의 파리모임방 노크필수임 안하면 공주들한테 아 우리도 공주로 변신해서 들어가볼까나 아 어머 어머 이 공주 이 계집애 아이 진짜 할마리 없게 못생겼네 뭐야 왜 둘이 똑같이 생겼어 우리 쌍둥이야 어 uria 잠깐만 이거 해놨 vigilar 으 illegally 오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우와 진짜 대통령만 같아 으잇ㅎ아 여기 진짜 멋있다 한국에 있는 대통령만 같지 않아? 나 여기 설레요 와아 진짜 너무 멋있구요 어 내 방이래 멋있는 여자방 오 미호님방이래 아, 내 방이다아!! 우와 이쁘다 근데 진짜 으아아 와 약간 원룸같은 느낌이다 진짜 너무 잘 지었구요 나 여기서 녹화하는 거구나 대박 대박 이렇게 보여 입구가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밤야를 상징하는 오 여기 더 어려워 와 궁전인가 봐 와 이건 약간 아시아 한국 건축 같은 그런 건가 밤야궁 밤야를 상징하는 궁이라고 합니다 와 여기 야경을 좀 더 비춰주는 조명이 보이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오늘 이념의 로블록스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또 이분의 유튜브 링크도 제가 정보란에 써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들어가서 이분 영상 많이 봐주세요 감사해요 도드님 도드님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